제가 이웃집에 시금치 캐서 판다고 선별하는 데 와가지고 하도 요새 값이 안 나간다 해서 제가 이제 혹시나 살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작년에는 시금치가 엄청 비쌌거든요 올해는 바로 진짜 종자값도 씨앗값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답니다 이 지금 10kg에 1kg에 얼마나 나가요? 10kg에 얼마나 나가요? 10kg? 응 10000원 10000원 제일 제 하품이 10000원 10000원, 10000원 그럼 뭐 평균 잡아 10kg, 10000원 넘으면 되겠네 그 10000원 혹시 살 사람 있으면 이야기 해볼까요? 예 누가 한 사람이라도 사 먹을 사람이 있겠나? 아이고 시중에 가서 뭐 시장에 가서 뭐 쪽개 쪽개 사다 먹고 하지 아이고 택배비까지 그러면 2만원 10kg 10kg 한 가만히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요 해놨네 볼까요? 이게 10kg 이게 10kg 이게 10kg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금치 필요하신 분 1kg에 1500원 플러스 택배비 5000원 10kg 15,000원 플러스 택배비 5000원 뭐 1kg 1kg에서부터 그냥 10kg까지 한 박스에 가능합니다 1kg 1500원 곱하기 키로수 플러스 택배비 5000원 한 번 올려가지고 뭐 안싸면 그만이고 아무도 안싸면 그만이고 이 뭐 한 가만히라도 이게 뭐 소비가 돼야 되지 에이 세상에 아니 이 시금치가 이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아 크지도 않고 이게 맛있던데 뭐 땜에 그렇게 값이 안 나가노 아이고 참 좀 이웃에서 서로서로 인원해가지고 이 시금치 냉장고에 신문지에 싸서 넣어놓으면 보름이 가도 싱싱하거든요 구입하실 분은 전화번호 띄어 놓을 테니까 전화하세요